자막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산내리제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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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집어서 저한테 흔들어주세요. 어디 있어요? 왜 또 못잡고 그래요. 너 출석하는데요? 나갑다 이거. 그렇지 나갑수 있어요. 자 제가 잡아줄게.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었어. 있었다고? 응. 안있었어. 여기 있다. 있지? 말장 아니구만. 물에 비춰가지고 커 보여.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거 오크네. 이거 사이즈 아주 좋이네. 우와. 공통하네. 잡았어요? 여기 밑에 팜팜하는구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안나오는데. 있기는 있어요. 사이즈 굵어. 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해산. 해산 나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이즈 나쁘잖아. 안나오네. 오 나쁘잖아. 좋아 좋아. 좋아. 초보상이. 짜자잔. 짜자잔. 아이고 5초. 으하. 야. 요정도 먹어줘야. 식감이. 요정도 먹어줘야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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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초 대형 사이즈. 해산 만납니다. 이야. 우와. 하하하. 하하하. 오늘 최고 사이즈.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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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사장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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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다 와우 나 물을 주는데 한 말도 안보인다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어버려 가만히 있어버려 이 사람을 밟았어 이 사람을 밟았어 응 난 한 말도 안보여 한 말도 안보여 다 보면 독장이 가뇨 잘 봐보시오 난 한 말도 안보여 괜찮네 이게 안보여 눈이 따라다니고 눈이 많이 다녀 눈이 많이 다녀 동사양이 가글바글 한데 인사님 가글바글 한데 인사님 가글바글 해 잘 안탈게 가글바글바글 한데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여기 안에가 환해요 보이죠 지금 좀 더 선명해지죠 점점 그때부터 봐 움직이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지금 여기가 돌이 많잖아요 여기 단대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천천히 봐요 계속 나와요 여기서 돌에서 계속 나오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포인트로 이렇게 그래요 훌륭합니다 여기가 있었는데 오면 안보이네 오우 잡았다 부족장님 부족장님 어떻게 많이 잡으셨어요 부족장님 후보님 여기 큰 개 하나 잡았어요 여기 한 두세 마리 잡거나 다 적은 말 얘가 좀 큰 개 많네요 어맘하게 있네 어떡하나 우와 봐봐야 좀 우와 진짜 14점 나오고 14점 14점 나올 것 같애 썰으면 이거 이게 예예 열 자 예! 정말! 바다님들 오늘도 즐거운 해수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